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자격. 이게 뭐라고? 아, 자격. 보통 10점짜리 같으면 장절이 1, 2, 3, 3 정도. 많으면 4 정도. 1은 그냥 정의나 개요가 되는 거고 2가 물어본 거. 그리고 4는 안전, 강조. 이걸 왜 물어봤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 쓰시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점 논술형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요가 나와야 돼요. 개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그 다음에 물어본 거. 물어본 것들 다 쓰고 또 장수가 나온다는 문제점 대체. 이런 거 쓰시고 또 현장. 또 이런 현실관계. 발전사항. 이런 거 쓰시고 개요를 쓰시면 된다. 개요도 1,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개요가 아니라 결론이죠. 결론. 결론은 1, 2 쓰고 이것도 1, 2 쓰고. 이 개요로 가신다면 1은 정의가 돼야 돼요. 정의. 정의는 뭐뭐란 뭐뭣을 말한다. 딱 정해진 거야. 제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기록하셔야 돼요. 뭐뭐를 말한다.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2번에서는 내가 뭘 논술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 두 줄 정도. 두 줄 두 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은 썼던 건 뭘 서술했다. 그 결과 안전의 강요점은 뭐고 또 앞으로 발전할 사항은 뭐다. 이런 게 한 두 줄 정도. 항상 결론과 이 개요는 쓰시고. 이거 아버지는 주로 뭘 물었냐. 그러면 제 유형이라든가 또는 공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쓰고 나머지 물어본 걸 쭉쭉 써나가면 논리적으로 쫙 물었듯이. 그래야 점수를 잘 받아요. 장절 편성. 장절이란 건 개요. 이건 뭐 쓰냐 이거. 머리. 헤드를. 그게 장절이에요. 갔다가 딱딱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장절이 될 수 있죠. 체계. 산업법의 법령 체계가 될 수 있죠. 체계. 장절이에요. 이것도 장절이에요. 목적.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산업재해에서. 산업재해는 산업법 2조의 정의에 나오죠. 그래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 건설물, 설비, 다 씁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당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정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생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3번을 픽스하세요. 3번을. 산재가 발생됐다.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책은 항상 갈매기 표시하고 산업법 근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언제 개정이 됐다든가 참고하세요. 이거는요. 시험지에는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이렇게 근거를 명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한 거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픽스하라. 네모 치세요. 산재 발생 보고 의무는 산안법 제10조하고 시행규칙 제4조의 명시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제가 또 요약을 한 거예요. 책이 굉장히 잘 요약을 했어요. 사업주는 사망자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때는 산재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된다. 최근에 전자문서 포함한다. 이런 것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는 1개월이다.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산재 근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망자는 무조건 다야. 그런데 부상자가 얼마나 부상을 다했느냐. 산재의 근거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4일 이상의 요양으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4일 이상의 병원에 입원해야, 나흘 이상 입원해야 산재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조사표가 필요 없죠. 거기서 그냥 병원에서 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 좀 됐죠.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3일 동안 집에서 쉬어도 산재 처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또 확대된 거죠. 산재 처리는. 국민을 위해선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 산재 조사표를 첨부해서 한 달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중대재해 걸리면 즉시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그 내용이고요. 기록할 내용이 있고요. 5번은 동강을 치세요. 산재 발생 은폐가 많죠. 은폐 금지하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2017년 4월 18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바뀌었어요. 은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재 원인을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는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벌 방식을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규를 제가 간략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땐 더 간략화 시켜야 돼요. 너무 간략하면 여러분 이해가 못 될까 봐 저는 반복도 하고 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6번 픽스 하세요. 이건 단독으로 날 수 있어요. 재발생 시 조치 순서. 단독으로 날 수도 있고요. 픽스 해놓으면은 이걸 어디다 갖다. 비슷한 데 갖다 집어넣어도 돼. 장 채워야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발생했다. 1번. 2번 긴급 처리를 해야 돼. 긴급 처리. 긴급 처리는 무조건 공사 중지예요. 기계가 돌면 기계 정지. 그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 정지, 공사 중단. 그 다음에 응급 처치.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통보도 하고 보고도 하고 2차 재해 예방도 하고 또 현장 조사해야 되니까 현장 보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긴급 처리한 다음에는 이제 정상으로 가요. 재해 조사, 원인 분석, 대책 수리, 대책 실시. 그리고 평가까지. 이 순서는 이해하시면 순서는 그대로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발생 조치 순서는 또 날 수가 있으니까 픽스를 하는 거고요. 픽스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많을수록 픽스된 건 무조건 노트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하다는 것도 때에 따라서 노트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픽스된 거를 이렇게 딱 모았을 때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중대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법 위조 정의에 중대재해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거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심한 거. 재해 중에 심한 거. 그 다음에 2번을 픽스하세요. 중대재해 정의가 나와 있어요. 1, 2, 10.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번은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동시자 빼면 안 돼요.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래서 이거는 1, 2, 10. 이렇게 해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사망자 1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의 질병자 그리고 부상자가 생겼을 때는 중대재해라고 해요. 이 중대재해 현장이 되면 요새는 아주 굉장히 까다로워요. 엄격합니다. 중대재해 현장이면 무조건 작업 중단이에요. 그 공사장은 중단된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산업재해를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건설안전기술사이기 때문에 건설안전 쪽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 쪽으로 보면 건설현장에, 건설현장에서 1명에서 사망자가 생기든지 동시에 3개월, 그래서 2개월, 1개월 부상자는 아니에요. 3개월 이상 부상자. 그게 좀 심한 거죠, 부상자 중에서.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일 때, 또 동시에 10명 이상의 부상자, 질병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병자도 이제 뭐, 방동제 해갖고 이제 라면 끓여 먹다가 이제 전화 병원에 간 적이 있죠. 10명이 끓여 먹고 병원 갔으면 그건 중대재해 현장이에요. 9명이 그랬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부상자나 질병자 이렇게. 그래서 픽스하시기 바라고. 중대재해 보고사항은 즉시하게 되어 있고요. 기록 및 보존하게 되어 있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첫 시간인데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본적인 걸 다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